수익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또 제가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텐텐백의 시청률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로 불꽃쇼 일주일 체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하루 2종목씩 후반기 핵심적인 주도주 12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입금액은 49,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최고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천주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림으로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또 후반기 함께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불꽃쇼 운영 방법입니다. 문자와 알림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주식이 빨간 주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빨간 주식 화이팅! 눌러주세요! 1. 2. 3. 감사합니다.